안녕하세요 저는 더비크루 그리고 시너지팀에 소속되어 있는 합핑을 하고 있는 은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외국 분들이 제 이름을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이름이 약간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바꾸려고 고민은 해봤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떠오르는 거 있으면 좀 지워주세요.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댄서분들이 거의 다 이제 남자 댄서분들이고 그런 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. 뭔가 남자보다 세게 할 거야 이래서 강해진 거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댄서분들의 영향을 여기저기 많이 받다 보니까 스타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같아요. 딱히 그런 것보다 개개인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. 누구 한 명이 어떤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기보다 같은 장르를 하는데 개개인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저희 팀이. 뭐 예를 들어서 웨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부갈로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. 퍼포먼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서 느낀 점은 언니들은 진짜 세심하고 디테일하신 거 같아요. 뭔가 그런 게 느껴져요. 뭔가 언니들 하신 거 쇼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짜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. 저희는 약간 꼼꼼하고 세심한 부분이 좀 없거든요. 되게 그냥 막 막 이렇게 짜자. 막 되게 시원시원하고 약간 반대로 그런 다른 점? 저희도 좀 그런 게 필요한데. 세심하고 꼼꼼한 게 필요한데. 누가 이길 수 있냐고요? 뭐 그때 잘하는 팀이 이기겠죠. 열심히 하겠죠. 앉으려고 열심히 하겠죠 서로. 자꾸 막 이상한 말 했으면 좋겠죠. 자극적인 것만 하라고. 10년 계획은 일단은 제가 항상 목표하는 거는 항상 늘고 싶어요. 계속. 이렇게 계속 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계속 정체돼 있는 것 같고. 제가 발점해가는 거랑 갑자기 술 끊기? 술 줄이기. 술을 좋아해서 한 번 먹을 때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. 요새 행사 열면은 참가율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계속 거의 쉬지 않고 배틀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실제로 많이 없어졌어요. 참가율이. 예전에 비해서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계속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춤만 추는 댄서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 대학생분들도 춤 많이 추시고 많잖아요. 직장인분들도 춤 많이 추시고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와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 친구도 춤에 미친 아이 독한 아이 가끔은 저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해주는 진짜 열정이 엄청난 대단한 친구예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워킹 댄서 왁시입니다. 더비크루와 시너지에 소속되어 있는 은지였습니다.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인터뷰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댄서들한테도 춤도 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인터뷰도 더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. 가져주세요. 됐나요?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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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짠!